세미나 안내로 좀 이어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9월 13일 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 부터 구요 어 주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돈 버는 방법 공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텐데 추석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뭐 가을 부동산 시장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추석이 지나면 시장은 좀 상당한 그런 변화가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돈 되는 투자 우리가 작은 금액을 이 쌈짓돈을 모아서 정말 큰돈을 만드는 목돈을 만드는 이런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오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명쾌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구요 미리 신청을 전화로 해 주시면 선착순이니까 수월하게도 참여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대1 개인 상담은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1대1 상담을 신청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1대1 상담을 수시로 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돈 버는 방법 공개 세미나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